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정우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험의 시작이자 끝.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800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200제가 있습니다. 원래 400제도 있지만 400제는 12월쯤에 가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400제는 목적이 벽돌 기추를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잡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벽돌 기추를 1회독도 못하고 방황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400제를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800제 또는 1200제를 가지고 수험 준비를 하시면 내년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시험에서 95점 만점 무조건 나옵니다. 최근 3년, 4년 동안의 문제 수준 스타일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런 걸 OT라고 하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왜 분석하는 거죠? 저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카페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얼탱이 없는 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추를 왜 분석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추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출제 경향 파악이죠. 여기서 말하는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일단 난이도가 있겠죠.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지. 뭐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스타일이죠. 수능이나 한능검처럼 탐구 자료를 주는 자료를 전부 제시하는 형태인지 뭐 단답형도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걸 풀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 파악이겠죠. 대단원, 중단원 간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간의 비중 그 다음에 대단원 간의 어떤 비중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와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사, 문화사가 어느 정도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론 공부로 돌아갔을 때 그 중요도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론과 문제풀이의 상호작용 늘 강조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을 우리가 왜 하는가? 첫 번째 이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출제 경향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제 경향은 뭘 말하는 거죠? 뭐 난이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대단원 간의 정치사와 문화사, 사회경제사, 다 뭡니까? 이게 어떤 이런 중요도 파악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론을 다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요양노트를 달달달 외우는 게 여러분들은 이론 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론 공부의 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론을 다지는 과정은 아주 우리가 이제 시줄, 날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도 정리하고 이렇게도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요양노트 순서로 쭉 정리하는 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면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지는 게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실전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통 강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세 번째도 좀 강조하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문제 푸는 어떤 요령, 스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면 정답 찾는 요령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스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료나 탐구자료를 던져줬으면 마지막 두 줄, 마지막 세 줄에 결정적 힌트가 있다. 뭐뭐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으면 탐구자료는 읽을 필요도 없다.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3대1 짝짓기가 되는 거다. 자, 만약에 정치 쪽에서 무슨 무슨 목적을 물었으면 정답은 무조건 왕권 강하다. 사회, 경제 쪽에서 뭐뭐를 던져주고 목적을 물으면 이거는 국가지정 확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좀 풀어보다 보면요. 딱 보입니다. 그냥. 그냥 보입니다. 탐구자료가 없다? 이건 무조건 말장난 문제죠. 이거 기출문제 풀어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자, 보통 강사들은 이 세 번째를 강조하지 않지만 저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 때 이걸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뭐 합격 후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저는 뭐 그냥 수업시간에 그냥 대충 제가 800제, 1200제 할 때 제가 한 문제 푸는데 저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빨리빨리 문제의 핵심을 탁탁탁 치고 넘어가는데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들은 강의 중에서 모든 과목 통틀어서 우리 기출문제 강의가 제일 좋았다는 거야. 나는 이게 뭐지? 수험생들은 이런 걸 느낀 거죠. 아, 정답 찾는 요령. 어떤 문제 푸는 스킬. 아, 이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구나. 최소한 한국사는 그런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강의 들어보고 모의고사 강의 한 번만 들어봐도 금방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스스로 캐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1200제와 800제의 차이가 뭘까? 뭐 계속 질문 나옵니다. 선생님, 일행 준비하는 사람들이 800제 봐도 될까요? 됩니다. 뭐 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1200제 봐도 될까요? 되긴 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1200제라고 하는 거와 800제의 차이는요. 동일 주제 반복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6년 동안의 기출을 보면 광종은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려광종이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문제가. 사료도 똑같고 심지어 사료도 똑같습니다. 그거 반복해서 풀면 학습효과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맥시멈 8문제까지 살리는 겁니다. 사료 완전 똑같은 거 빼고요. 지문 완전 똑같은 거 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너무 쉬운 문제 보자마자 답 나오는 문제 뺍니다. 그렇게 해갖고 1200제는 8문제까지 실었고 광종을 800제는 광종을 4문제까지 실었습니다. 그런 동일 주제 반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뭐 한 번이나 두 번 기출된 주제들은 어떻습니까? 800제도 1200제도 다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400제도 한 번, 두 번 출제된 주제도 다 실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난이도는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1200제가 좀 더 어렵죠. 근데 만약에 2018년이나 2017년에 한국사가 지금까지 공개된 게 15년 동안 공개된 거 있죠. 15년 동안 공개된 9급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게 2018년 국가직 9급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2017년 하반기 국가직입니다. 이 두 번이 딱 어려웠고 지방직은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가직은 이 두 번 말고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만약에 18년 국가직 9급이나 17년 하반기 국가직처럼 어렵게 나오면 아무래도 1200제를 푼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19년 20년 21년 22년 최근 4년 동안 난이도로 보면요 800제도 차고 넘칩니다. 800제도 차고 넘칩니다. 저는 지금이 전공과목 시대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질문글들이 선생님 1200제 봐도 한국사 95점 맞을 수 있나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제만 봐도 95점 만점 가능한가요? 이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심지어 400제 맞고도 95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400제 풀고도 95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카페 합격 후기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설마 그 사람들이 내가 돈 주고 샀겠습니까? 그 후기를 제가 제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400제 빡세게 3번 풀고 이번 지방직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적당한 난이도 였거든요. 이번 지방직에 95점 만점 받았다는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솔직히 이번 지방직 한국사 90점 맞고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만점 받았다는 사람 수두룩 빽빽 합니다. 수업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기출문제 적은 걸 선호합니다. 수업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최대한 문제 많이 풀고 빡세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동일 주제 반복 정도의 차이입니다. 일행이 꼭 1200제 풀고 기술직이 800제 풀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전공에 좀 비중을 둘 거예요. 선생님 저는 최근 4년 난이도가 그대로 1,200제 가세요.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꿈을 꿨는데 2023년 국가직 구급이 진짜 존나 여유롭게 나온대요. 제가 그런 예지 꿈을 꿨어요. 하는 사람은 1,200제 푸세요. 그래야 95점 만점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 정말 아주 아주 낮게 봅니다. 여러분 한길의 난이라고 들어봤죠. 한길의 난 이후로 한국사는 아주 편의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옵니다. 지금 국가직 지방직에서 출제자들이 저도 한 달이 건너서 바로 다이렉트로 아는 지인들, 국가고지센터 출신들 많습니다. 그 양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위 정답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다른 거 부담도 정답 시비가 일어나면 요즘에 끝까지 재판 가거든요. 그러면 국가고지센터나 해당 출제자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논란이 되는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역대 기출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단답형 문제를 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탐구 자료를 주면 이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의 수능 문제 전부가 탐구 자료를 줬죠. 지금까지 15년 동안 수능 문제 전부를 탐구 자료를 다 준 거는요. 이번이 유일합니다. 출제 경향이 가급적이면 뭡니까? 깔끔하게 탐구 자료 주고, 어렵게 내기보다는 약간 좀 차라리 난이도를 조절하려면, 만점과 95점, 90점 난이도 조절하려면 저 구석탱이를 내는 게 아니라, 탐구 자료를 내고 약간 좀 생각을 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수능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합니다. 내년 국가직, 지방직? 문제 혹시나 어렵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놀랍고 신비한 개념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문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운 거죠. 아시겠습니까? 2020년에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해방 직후의 사회 혼란, 그래프 주고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2021년 발해 문제, 지도를 던져주고 발해의 문화유산과 지도, 이거 생각을 좀 하는 문제죠. 수험생들은 거기에 약하거든요. 왜? 대다수의 공시생들은 머리끌자 따서 노래만 만들어서 애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약간 뭡니까? 좀 생각하는 문제에 약하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참 거시기합니다. 이걸 강사가 가르쳐줘야 되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했으면 이건 아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제 기출문제를 저는 뭐 노량진에서는 뭐 5회독한다, 10회독한다 그러는데 저는 기출문제 3회독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나는 스스로 이제 수업머리가 좀 샤프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출 두 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돼요. 선생님, 저는 뭐 평범한 것 같아요. 기출 세 번 보세요. 선생님,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빡대가리예요. 기출 네 번 분석하세요. 이게 저희 권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기출을 영원히 싶은다.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이제 해당 중단원을요. 뭐 요약노트든 기본서든 상관없습니다.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혼자서 이제 해당 중단원을 머릿속에 좀 살짝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살짝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 푼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 노량진에 지금 대부분의 수험서가 어떻습니까? 문제 바로 밑에 해설 있죠. 제가 이거 극혐합니다. 왜? 수험생들은요. 무조건 밑에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백날 공부해도 실력 안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저희 모든 문제집은요.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입니다. 왜? 해설지 보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니까 하, 문제집 불편하다고 아주 지랄지랄을 합니다. 나는 그 새끼들은 내 책 보지 말라는 중이에요. 걔네들은 한 3년씩 공부해야 아, 사부님이 왜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 이렇게 해놨는지를 아실 겁니다. 문제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안 그러면 실력 안 듭니다. 자, 문제 반드시 스스로 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채점하십시오. 뭐 처음 풀 때는 빗노트에다가 해도 되고요. 마킹표 저희들이 있습니다. 마킹표. 그럼 마킹표에다가 체크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풀 때는 책에다 직접 푸세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는요. 저는 현장 강의는 몰라도 인강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기출강의 다 들으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보통 강사들이 기출강의가 60강, 80강입니다. 그거 강사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출문제를 강의 들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거 이 시험 준비하면 안 됩니다. 기출, 자기가 체크해둔 문제나 틀린 문제 위주로 바를 옮겨가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 1.4배속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가 볼 부분은 자,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형광펜으로 뭐 이렇게 좀 적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출을 아무리 머리가 샤프한 사람도 두 번은 정석대로 푸셔야 됩니다. 세 번이 표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 또는 선생님 저는 한국사 완전 노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최대 네 번까지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 기출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풀었는데 완벽하진 않잖아요. 어우,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풀만한 조문제 저희가 내년 국가직, 지방직까지 끊임없이 공급해드립니다.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절대, 저희 고사부 추종자들은 문제가 부족하다는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사 아주 질 좋은 퀄리티의 문제 계속 공급합니다. 기성모 시즌 1, 2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리메이크 모의고사 계속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 퀄리티 좋습니다. 좋은 문제 계속 공급해드리니까 걱정 너노하십시오.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여러분들이 같은 기출 문제집을 다섯 번, 여섯 번 풀면 그림 외우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 외우잖아요. 외우서 푸는 게 무슨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 문제 같은 기출 문제라고 하더라도 막 섞어놓잖아요? 막 섞어놓으면 애워서 푸는 느낌은 아니에요. 또 새로 푸는 느낌은 듭니다. 자, 제가 지금 꽤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작정은 한 7, 8분 말씀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어허하다가 한 20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1200제, 800제, OT 영상인데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기출 문제를 왜 푸는가? 남들 다 푼다는데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출 문제 푸는 거라는데 실제로 기출 문제집이 제일 잘 팔립니다. 기본서나 요약노트는 베르벨 걸 다 봐도 실제로 저희 1200제, 800제 거의 뭐 9세, 10세, 11세까지 나갑니다. 자, 기출 문제 남들이 푸는다고 해서 푸는데 도대체 왜 푸는 건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분차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본 수업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